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24시간 전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확진자 동선과 방역이 필요한 곳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중국인 유학생, 신천지 신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과 상실감을 느끼는 구민들의 마음 안정을 위해 심리적 방역지원책도 마련했는데요. 사전에 대출 신청한 도서를 도서관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도서대출 서비스를 비롯해 무료 택배 대출 서비스도 실시했습니다. 살고지 체육공원에서는 성동구 자동차 극장이 운영됐는데요. 인파가 몰리는 극장을 찾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것으로 가족 중심의 대중성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최고의 흥행작들이 상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심리 위축 등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을 성동안심상가 입주자들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임대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로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감면했으며 기존 저렴한 임대료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안도 마련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는 마스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동북권 자치구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시 9개 자치구청장, 지역별 봉제협동조합대표, 서울시 및 소상공인연구원, 국민 마스크 제작협의회 관계자가 함께했는데요. 국민 안신 마스크의 조속한 생산과 공급에 대한 의결을 완료했습니다. 생산 보급하게 될 국민 안신 마스크는 한국의료시험연구원의 시험 결과 식약처 인증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통해 마스크 부족 문제와 지역 봉제업체의 경영난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나친 불안과 공포는 떨쳐내시고 성숙한 의식으로 지혜롭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sdtv뉴스 김효진입니다.